한국에서 유럽을 봤어요 한국에서 유럽을 봤어요 해외에서 유럽을 봤어요 저는 한국에서 유럽을 봤어요 한국에서 유럽을 봤어요 윤석열이 아니면 유럽을 봤어요 아우, 앞서야 지금 빨리 가야 될 것 같아요 빨리 가요? 네 네 네 전화기 전화 받았어요? 네 너무 좋은데요? 쌤, 이거 지금? 아, 진짜 됐어 아, 빨리 가고 있잖아요 쌤, 빨리 가자 쌤, I love you, only you I'm so sorry 그때 질투하면 동경이었어요 Oh yeah, I know 알자나요 님도 같이 왔는데 그 나이키 신발 알자나요 님도 같이 기다리다가 갔어요, 일하러 갔어요 왔다 갔다 일하시거든요 네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저도 너무 행복해요 쌤, I'm so proud of you 네 네 왜, 왜 편집할까요 아, 아니야, 아니요 저기, 문의로 중국, 홍콩, 대만 팬들 많더라고요 쌤, 쌤, 쌤 제가? 네 웨이보에도 그 그룹이 있대요 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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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쌤이 아, 진짜 우리 외에도 인도네시아, 홍콩, 중국구도 많아요. 근데 진짜 슬퍼요. 슬퍼요. 그나마 온 좀 시원한 거예요. 쌤 온다고. 반가워요. 다 완전 게임이에요. 어제 진짜 재밌었어요. 해피투게더. 그거 못 봤어요. 아 못 봤어요? 봐야 되는데. 되게 재밌다고 들었어요. 촬영하는 날도 되게 재밌겠는데요. 검색어 1위 올랐었어요. 아 해투가? 아니요. 싸움 게임이. 그거 끝나자마자 검색어 1위. 그 피어스를 크리스탈로 했는데 좋아했으면 좋겠어요. 근데 그런 색깔은 안 하세요? 투명한 크리스탈 색깔. 크리스탈 색깔이요? 네, 투명한 크리스탈. 크리스탈? 다이아몬드 색깔. 다이아몬드 피어스. 좋아요. 다이아몬드 피어링. 저는 좋아요. 좋아요. 이번에 한 적이 좀 더 있어요. 지금 오른쪽에 있을 거예요. 없어요? 네. 네. 안녕히 계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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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